오늘 언론 보도를 쭉 살펴보게 되면 어제 있었던 친한계의 만찬, 대체로 윤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여과 없이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들이 거세게 나오더라고요.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추경호 원내대표를 때리는 거죠.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대표로 있는 한은요. 원내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원외 대표잖아요. 거기에다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저는 어제 오신 20여 분 정도 되는 이분들이 정말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눈치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도 정말 상황이 바뀌면 언제인지 떠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제가 예를 들면 주진 의원이냐 송석준 의원이냐 이런 분들이 과연 친한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이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버티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 밥 먹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저녁 자리에 또 불렀잖아요. 그래서요. 왜 그렇겠습니까? 원내 좀 잘 다독여라. 한동훈 대표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잘 안 해줄 것 같으니. 김건희 특검 다시 올라오면 제 의견할 때 원내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원내대표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대통령이 오라는 데는 안 갑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원내대표를 아니 대표하고 면담하고 의원들 모인 자리라잖아요. 같이 가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반복으로 가는데 무슨 중요한 인사들 외국에서 오는 분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분들 만나는 거잖아요. 대표가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있었으면 데리고 갔을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패싱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명확하게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판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동훈 대표도 목소리를 직접 내겠다. 그 만찬 자리에서 내일부터는 내겠다 하면서 오늘부터 지금 활동이 들어가고 있는데 당대표가 쭉 꾹 참고 버텨야지 시간은 어차피 당대표에게 올 텐데 아니 벌써부터 괴파의 보수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하느냐. 친윤 쪽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친윤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그나마 새가 조금 붙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난 재보선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 때리기를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동훈도 이제 뭐 좀 보여주려나 이런 기대감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직후 때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굉장히 지지세가 높았다가 계속 대통령실하고 관계 부분에서 여러 이슈로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 취하고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게 딱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계속 밀리고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 별로 볼 거 없네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번 재보선 하면 부산 금전구청장까지 내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바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이제 공을 들였죠. 각성을 했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세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먹혔단 말이에요 이번에. 김건희 때리기가 먹혀서 금전구청장 자리를 그나마 압승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한동훈 대표가 아마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 많이 보지 못했던 효능감을 좀 느꼈을 거예요. 아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아마 살짝 받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새가 조금 이제 붙기 시작한 거고 지금도 만약에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좀 무기력했던 애매모호했던 그 한동훈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그나마 붙었던 세력들은 아마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조대로 계속 좀 더 세게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 특히 김 여사 관련해서는 본인이 3대 요구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관철시키지 못하면 한 대표는 사실은 또 정치적으로 또다시 이제 좌절감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인 거고 저는 뭐 그런 마음에 가짐을 가지고 아마 이번 면담에도 임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은 한 것 같고 확실히 결심은 섰다? 네. 결심을 이제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도 보통 연인들 사이에도 헤어질 때도 보통 마지막 만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완충기 같은 느낌이요?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멸차게 거절을 딱 해준 거죠. 마지막 자리로.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는 지금 굉장히 호기예요. 명분을 딱 얻게 된 거거든요. 이제는 김 여사 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치더라도 보수 지지층에서 오히려 박수 칠 겁니다. 지금 보수 요즘 최근에 언론 논조를 보세요. 김 여사 문제 빨리 정리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바람을 한동훈 대표가 타기 시작한 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 왜 공격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의 국민의힘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인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찌됐건 이렇게 친중계 의원들이 뭉쳐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깨려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를 당분간은 더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자기검열도 하고 살짝 조심스럽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달라붙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달라붙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